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뉴스비입니다 오늘은 터키식헤덹이라는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터키식헤덹은 보통 이렇게 캐틀벨을 이용하는 운동인데 몸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고 특히 코어를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자기 몸의 균형과 유연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캐틀벨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요가 블럭이나 아니면 이렇게 종이컵을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이 종이컵에 물을 조금 채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매트나 바닥 위에 누워서 자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기딤발을 밀면서 서서히 올라옵니다. 이때 지푼 팔의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선은 항상 종이컵을 바라봅니다. 속도보다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합니다. 팔을 쫙 핀 후 몸을 서서히 들어올립니다. 이때 종이컵이 흔들리기 쉬우니 더욱 천천히 진행해주세요. 몸을 충분히 들어올렸으면 이제 다리를 끌어옵니다. 한 번에 다리를 정확한 위치에 끌어오기 위해서는 유형감각과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지푸던 팔을 떼고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시선은 여전히 종이컵을 바라봅니다. 팔을 완전히 들어올린 후 몸을 정면으로 돌려줍니다. 이제 서서히 밀어서면 됩니다. 내려가는 동작은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종이컵을 든 손에 반대다리부터 내려줍니다. 그리고 팔을 짚기 쉽도록 몸을 아까와 같이 사선으로 돌려줍니다. 팔을 짚은 후 다리를 서서히 펴줍니다. 이때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발을 완전히 뻗은 후 지지하면서 몸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팔을 굽히면서 몸을 바닥으로 붙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직접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고 자기 몸의 균형과 유연성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스로 몸의 균형을 체크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